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산화협력본부 해석 컨설팅 사업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창남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육상양식장 해석 제도 및 적용 사례입니다 육상양식장 수산물 중에서 생산 출하 이전 단계의 해석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육상양식장 해석 제도 및 적용 사례에 있어서 챕터 1번은 수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챕터 2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해석 제도 예의고 마지막 챕터 3번은 수산물 양식장의 해석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수산업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산업은 전세계 약 31억 명에게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약 20%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자급률은 72.6% 2017년 기준으로 72.6%로서 최근 5년 동안 약 4.4% 하락하였으나 전체 일반 식품 자급률 52.2%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5년부터 2017년 평균 약 20.3kg에서 2027년에는 약 21.3kg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65.9% 수준으로서 육류 50.7kg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한국이 세계 수산물 소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9년 주요 수출품으로서는 김, 참치, 개, 굴, 전복 등이며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이 29.1%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20.8% 미국이 11.8% 마지막 태국 순위입니다 한국은 세계 14위 수산물 생산국이고 그중에서 양식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FAO 통계에 따르면 연강 생산량, 한국은 연강 생산량이 약 330만 5천 톤이고 그중에서 어액이 173만 7천 톤으로서 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양식은 155만 6천 7천 톤으로서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가별로 그 순위와 그 다음에 생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중국입니다 토탈 수산물 생산량은 7천 6백만 톤이고 그중에서 어액이, 어액 수산물이 1,700만 톤 양식은 약 5천 8백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토탈은 약 2천만 톤으로 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액 수산물이 650만 톤 양식 수산물이 1,400만 톤으로서 약 양식이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인도로서 960만 톤이 토탈 수산물 생산량이고 그중에서 어액 수산물은 470만 톤 양식 수산물은 480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세계에서 14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탈 수산물 생산량은 330만 톤이고요 어액 수산물은 170만 톤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은 150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업 종사 어가수와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전국 어가수는 52,800가구인데 그중에서 주로 비중이 많은 지자체별로 어가수를 살펴보면 1위가 전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가수가 18,800 어가이고 전체 비중은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이 16.3% 전체 5만 7.800가구 중에서 16.3%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은 전체 중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는 어가수가 그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375만 톤 정도입니다 어업 부분별로 살펴보면 1위가 천의 양식 231만 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근의 수산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천의 양식이 양식이 약 231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천의 양식은 내수면 양식을 제외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 많은 것은 연근의 수산물 어역 수산물로서 93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양업 수산물입니다 약 4만 7천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47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수면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양식하고 그 다음에 자연 어역 수산물을 포함한 내수면 생산량은 4만 톤에 불과합니다 2017년도 천의 양식업 생산 및 금액을 살펴보면 생산량은 천의 양식 바다에서 생산되어서 나온 수산물은 그 양이 230만 톤 정도 됩니다 금액을 살펴보는 2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어종은 넙치류, 조피볼락, 참돔, 흰다리새우, 굴, 김 등입니다 여기서 넙치하고 조피볼락, 참돔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이고요 흰다리새우는 바닷물을 육지에서 끓여 올려서 육상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입니다 그리고 굴이나 김은 폐루 또는 해류로서 바다 연안에서 양식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입니다 2017년도 내수면 어업 생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생산되는 양식하고 자연산 어약 수산물 생산량인데요 생산량은 약 3만 6천 톤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4천 5백억 정도 됩니다 4천 5백억 정도 그 다음에 주요 어종은 뱀장어, 송어, 샹어, 붕어, 매기, 재첩 등입니다 뱀장어는 주로 육상 양식장에서 담수 생산 어종으로서 주요 어종을 차지하고 있고 송어는 주로 물이 맑은 산속 계곡에서 육상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양식되는 주요 어종입니다 향어, 붕어, 매기, 재첩 등은 육지에 있는 저수지나 또 하천이나 이런 데서 또는 죽을 쌓아가지고 축제식으로 만든 그런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 컨트롤타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해양수안부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야별로 안전성 관리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저장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거래 전단계 수산물 이렇게 세 파티로 나눠서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라는 것은 바다의 양식장이나 육상양식장에서 생산을 양식을 해서 출하 전 내에 출하 전 시중의 출하기 전 단계에서 시루를 채취해가지고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장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라는 것은 일단 생산출하 후에 육상에 있는 저온창고에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시루를 채취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장단계 수산물은 주로 어액수산물이 많습니다 이른바 고등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갈치 원양수산물이나 연근의 수산물을 입한 후에 저장단계에 저온저장실에 봉환 중에 있는 것을 시루를 채취하고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라는 것은 일단 수산물이 생산되거나 어액된 수산물이 입판장에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입판장에 주로 항포구에 있는 입판장에 수산물이 집화를 됩니다 그럼 집화 단계에 경매가 끝나기 전에 수산물을 채취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는 안전성 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통 단계 중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 유통 단계 중에 수산물을 하는 것은 시중에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 전에 횟집이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비자가 구매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런 마트나 횟집에서 진열되어 있는 수산물을 채취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통관 후에 바로 통관 후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관 전에 수입수산물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이든 국내든 어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이해정보가 입수될 때 또 이해오인이 파악이 될 때는 특별검사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어떤 식품사고나 식품사고로 인해서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는 식품안전처 산하에 있는 지방안전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규모가 큰 경남이나 전남, 부산에서 주로 안전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는 유통수산물 수거검사 및 일상적 안전관리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중의 유통수산물도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서 부적합수산물이 발생하면 그 부적합수산물에 대해서 해수해서 폐기를 합니다 주로 금지약품이나 중금속도 이런 물질들이 검출됐을 때는 해수해서 전량 폐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성 조사 대상 및 실효 채취 장소가 아래 사진이 나옵니다 생산출하 전단계에는 육상양식장에서 직접 실효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해상양식장에서도 가두리 양식장 장소에서 생산 전단계 수산물 실효 채취 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실효 채취 장소는 저장단계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실효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입판장 항폭에 있는 주요 입판장에서 거래 전단계 또 입판장 수산물을 실효 채취해서 안전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기중 및 규격을 살펴보면 중금속 유기물질 항생물질 미생물 독소 방사능 금지약품 잔료 농약 일반성분 기타 물질 이렇게 10개의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총순, 매칠순, 납카드분 비소는 중금속이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벤조피린, PCBS, TBT, CO 등 유기물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질별로는 조사 단계별 대상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다해역 및 안전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다적조관리 또 PSP, ASP, DSP 등 폐류 독소 및 예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PSP는 설사성 폐독, ASP는 기억상실성 폐독, 마지막에 DSP는 설사성 폐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 등 폐류에는 노로바이러스 안전관리를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넘버원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